맥도날드에서 구매할 수 있는 MACS8C 매니케딩셋불 초기에는 품절 대단이었는데 다행히 맥도날드에서는 J4가 있었던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2차 분을 구했던거 같구요 여기 보면 예용물에다 트림이 있네 이거 뭐야? 피아노래? 너가 붙어? 오! 이거 진짜 다마스코 소스가 들어있는 거네 이거 뭐지? 이제 훈련이 다마스코 소스야 그러니까 열어봅시다 스푼 이거 어떻게 해야지? 다마스코 소스에서 비벼야죠? 이것도 저기 등장에 있을거네 소비경이네 이렇게 어플 스펀지에 들어있어 스펀지에 들어있고 스펀지에 들어있고 이번에 새로나온 햄버거 이거죠 햄버거 스펀지에 들어있어 소비경이네 그리고 이거는 이제 펜슈라이 맥도날드 감자튀김 후찌는 엄청 많았던 것 같은데 그다음에 코카콜라 이렇게 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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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오늘 진짜 들었어 쌍점 취미 다마스코 소스 어 25년 11월 14일까지 조개기 이거 보다 길 이만 왔어 세트 세트 아 저거 진짜 소스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맥스파이스 미니 키링 세트고 이거 이제 행사가 언제까지인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다 같이 이룰 수 있게 링도 안드라며 누날드에서 세트를 구매했을 때 다름한 가격에 구입할 수 있는 키링 세트였습니다 소스 세트 안녕